이번엔 한화 오네 NCG 그래두 기념이 있는 날이니깐 패키지 집 많이 산다면 뭐 살 거 있냐 여러분들 20% 쿠폰인데 뭐 쓴다고 뭐 써야 되냐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 임팩트를 해볼까 나 이거 임팩트 조합도 해볼까? 잠시만요 전화해볼까요? 지금 전화해볼까요? 송광민 뭐 송광민 야 저런 거 다 아껴놔야 돼 나 여사 이런 거 다 아껴둘 거야 7연속 골골 망했다니까 형님 중요한 게 그거야 형님 뭐냐면 지금 돌릴 수 있는 제조합 카드가 없어 제조합이랑 제조합 패키지 있는 거 다 질러가지고 지금 없어 두 달 기다려 이제는 진짜 제조합 패키지도 없어 와 근데 진짜 안 뜬다 이게 임팩트는 무방암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진짜 시그 돌려 시그 돌려야 돼 무방암 된다니까 마두 업루 어 백제어 야 제발 야 백제어 야 교타자 야 패 나쁘지 않은데 아 야 나쁘지 않은데 아 백제어 먹으면 너무 좋을 거 같은데 진짜 이거라도 키워서 유튜브 강 잡는데 또 안 주겠지 여러분들 또 내 계좌 안 주겠지 제자리에 가라고 오케이 바로 갈게요 가자 안 주겠지 진짜 왜 이렇게 한 번을 안 주냐 진짜 한 번을 안 줘 되게 대단한 거 같아 기대가 안 돼요 진짜 기대가 안 되긴 해요 진짜 한 번을 안 주냐 신기해 걔들 갖다 버려야 될 거 같다 이거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난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 다 믿었어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 다 믿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할 거 더 이상 없다 오늘 후원 만원만 넘었으면 내가 질렀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아 진짜 이용규 먹으면 너무 좋을 거 같은데 시바 진짜 아 꼭 이거 이렇게 지르고 며칠 전에 지르면은 조합팩이 존나 좋은 거 나와 이거 지우고 난 다음에 뭔지 알지 오 오 이용규 전임에 먹으면 나쁘지 이민우 더 떴네 야 근데 이민우 먹으면 진짜 좋은데 아 뜰까 근데 진짜 이게 뉴비개령이었으면 패 진짜 좋은 거긴 한데 골라보세요 번호 번호 골라봐 바로 고르게 근데 내가 유현진 나올 거 같다 느낌이 진짜 유현진 나오거나 김태균 나옵니다 4민우 오케이 유현진 나오거나 김태균 나옵니다 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 진짜 소름이죠 그저 Everybody 이게 계정이.. 아 어어어어어어어어 니가 끝날 거 같아 네 può 야한테 이거 패 안나와 이제 아 안 나오잖아 봐봐 이런 싸이이가 이 경우 deve 이런 정해진 결말 이거 그냥 내가 고를게 classical 아 왜냐면 또 다음에 또 씨알때도 질러야 되니까 아 어떻게 한 번을 어... 아 됐어 됐어 그냥 가자 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은 다들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제했거든요 임팩트 조합합시다 패키지 있으니까 임팩트 조합을 할게 4번밖에 못해라 미안합니다 근데 쿠폰 써가지고 다 해서 한 거야 4번 할 수 있거든 아 잠시만 시그조합 한 번 가능한지 시그조합도 한 번 하자 보호권 있으니까 여러분들 본께 제몰러 느낌으로 다 가자 야 포인터장도 쌓이겠다 근데 진짜 이거 여러분들 그 우리 10번씩 막 했잖아 진짜 안 떠 존나 싫어하네 진짜 자 습 돌리면서 각보자 박정진 이상목 야 근데 진짜 위씨 그냥 하나만 떴으면 좋겠다 그냥 긴장감이라도 있게 야 이거 신규 이도형 나왔다 신규 이도형 이도형 나오면 신규 한 번 만들어 써볼까 아으씨 이상군 또 나왔네 한 돌 데려올게 개꿀 장종 한번 돌려볼까 아 또 자팀 돌려야돼 아우씨 요거하면 포인트 조합이 되긴 되는데 아 타팀이 없네 가자 우와 폐봐라 개똥패다 씨 와 기대도 안 돼 야 이제 폐도 안주는구나 어 폐도 안주는구나 강석천 그니까 여러분들 이거 조합이 한지라는 여러분들 존나 많이 해야 할거면 알겠지 존나 많이 하네 어 4성 돌리면 하나 줍니까 어 4성 돌리면 어 4성 돌리면 아으씨 자 본망 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정대야 왜냐면 에잉 그래 선물상자 기분이라도 해야지 여러분들 이런거 받은 또 그리우분들 무감한데 좋아 아우 진짜 피곤하다 와 이번에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와 나 말리지 이거 존나 썼는데 너 벌썽 이거 채워졌네 현재 존나 많이 했네 근데 이번에 진짜 지루가 안 나오면 진짜 이제 나는 어 당분간은 좀 생각을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잠시만 어딨냐 시그 이번에 쪼꼬꼬미패키지 안 나오겠지 그래서 나올 거 없었어 이거 사면 되거든 아 아 야 가리기어서 바로 간다 기대가 안 되네 나도 그런 생각해 이제 이거 안 나오면 마정지를 그냥 하고 내가 좋아하고 투스 뭐 이런 거 해서 그냥 끼우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각 나오는데 요즘 각을 안 만들어줘 애들이 야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드냐 야 이거 안 하는 거 같은데 야 X 됐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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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이제 하나도 안 뽑는다 와 진짜 안 나오네 와 여러분들 어 나 진짜 안 나온다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깔아놨네 형은 어 어 어 어 쭉 쭉 힘 쭉 쳐지냐 이렇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4번도 와 4번이나 폐에 4번 나왔어 4번 나오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진짜 그 4번이 다 나오는 거 그냥 이러고 이제 송창시 돌려 시발새끼 이거 들어가 이 개새끼야 어 캐릭터한테 캐릭터한테 한번 와 떴다 와 뜨긴 했는데 아 근데 진짜 못 먹을 거야 여러분들 야 번호 한번 야 먹으러 야 약간 느낌 좋은 애 불러봐 어 뜨긴 떴다 야 내가 쓸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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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펀치 유현진 나온다 형 5번 가자고 조합식은 4번 신중하게 하라고 못 부르겠다 아 근데 진짜 또 또 결과랑 똑같애 또 못 먹어 참치 오케이 쉿 쉿 쉿 쉿 쉿 qualquer 척 쉿 쉿 쉿 아.. 씨.. 아.. 이게 왜 뜨냐 이게? 내가 참치를 왜 미냐고 근데 신철이 먹어줬어 신철이는 나는 줄 때 됐잖아 그래 아 참치 고맙다 참치 이용규 곧 키우러 갑니다 와..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아무 생각이 없잖아 진짜 안 나올 것 같아 아.. 와.. 이러면 아까 3만원 쓴 거 투자 된 거 나 진짜 기대 안 했어요 이용규 한 돌까지 챙겨놨잖아 혹시 몰라가지고 이거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와.. 육성 다 먹게 한 돌쯤 했는데 내가 현질을 또 해야돼 내가 나중에 현질 좀 쿠폰 써서 해올게 좀 잠시구